세대 축하합니다 세대 축하합니다 하나하나는 하나는 세대 축하합니다 하리라 사백을 축하한다! 시작! 세대 축하합니다 하리미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리올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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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하리올라이니 엄마 대신해줘요 저희 수고했어요 하리올라이니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리니 하리올라이니 500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하리올라이 100일 축하합니다 유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리올라이 유배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大家好 我是大貓 我刚才下班了 然后上完课 现在要去超市 明天是小和林600天的生日 然后我现在要去 买一些吃的 今天提前在我婆婆家过一下 我们这个是每100天 就要过一个小生日 可能是因为吃药 吃的太多了 然后脸都吃肿了 现在手也是肿的 这不是胖的 真的是肿的 所以可能是得 吃一些解毒的东西吧 今天整整的是 没有那个啥 林钱 他拿不了退车 哇 这个简直太美味了 这啥 冰柿子 冻的那种柿子 这好好吃的 太便宜 来六哥 拿点这个烤肉 回去煎一下 就能整 我还送了一个 他帮她换个 老公还想着打不打折 这一般晚上八九点的时候才打折呢 이거 초밭, 그쪽에는 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안 돼. 여기에는 타시아를 써요. 이거 제일 많다. 네, 제일 많다. 하지만 가격은 만 5층이에요. 여기에는 삼시게 너머요. 그쪽에는 요요들은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는 요요들은 안 넣어요. 네. 요요들은 그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요요들은트에 상관없습니다.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쪽에서 10층에 이제 사가고 했어요. 한쪽에서 10층에 차가운 느낌입니다. 이렇게 10층에 살은 거구요. 그 양이 좀 없었죠. 그 양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고요. 이게 3층에 있는 편입니다. morning, 동안에 있는 하고요. 얘들아 너무 좋은데 오빠가 너무 좋아해 내가 생각하러 가봤어요 저는 회사에 다 지적해서 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이 반찬이 이 반찬이 다 익숙해졌어요 다들 많이 먹었을 때 괜찮아요 이뤄서 생각하니까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우리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빠 얼굴 많이 부었어요. 처음 통영상 찍는거에요. 지난번에 부은거에 비해서는 별로 많이 안부었는데. 네 맞아요. 야는 먹을때는 아마 고화차 먹어야 돼. 고화차 먹으면 독이 없어진다고? 아. 저거는 뭐지? 저거는 뭐지? 저거는 뭐지? 네. 와. 와. 이곳은 600. 와. 우리. 이 케이크 자주 사는거에요 너무 자주 사는거에요 와 흐리나 흐리나 유배 축하합니다 유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인님 유배 축하합니다 후! 할인 후! 해봐 후! 후! 엄마가 다 아버지 보세요 할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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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흐리나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좀 뭐하냐 이거 왜 부끄러워해 엄마, 아버지도 수고했어요 유배일 동안 수고했어요 아뇨 첫일까지만 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저녁에'Dmet. 그는 chose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할 테라. 저녁 맛있어. 제가 직접 배 neighborhood 금지. 식욕을 먹어요. 이거 샤드, 이거 샌츤 진짜? 나는 예삼촌이 홍시를 너무 많이 줘갖고 영국시를 얻었다고 해 먹었는데 치蛋糕라 네 우리야回家라 저 지금 너무困라 동화估計就睡著了 睡起來以后就是 600天的大宝宝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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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爸爸上去給奶奶送手機了 爸爸等會就下來,等一等 응,等一等 爸爸 爸爸来了 아빠 어,爷爷 爷爷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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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